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저는 아직 코스코에 와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마 브이로그 를 만들 거에요 어떤 요리를 준비하는지 제가 무엇을 사는지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시죠 마시는 걸로 좀 골라주세요 오 수박이 너무 좋다 뒤에 얘기해봐야 되겠다 요세미티 프레시랭? 요세미티에서 왔나봐 아 그래요? 기대된다 요세미티 수박 요거는 마늘빵 할꺼 요거 요거는 케익 요거 이제 케익을 준비했어요 오케이 이제 비저트 쇼핑 완료 자 본메뉴 이제 쇼핑하러 갑니다 가시죠 여기 아니야 저쪽가 아 좋게 아 없어 두개 엄마 어 정말 큰일이네 그러면 큰일이네 크랩 밖에 없는데 오늘은 아 그래요 크랩으로 사주세요 그또 이것밖에 없어 오케이 이거면 되나? 어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재료는 집에 있어요 이거는 그 하와이에서 온 새우야 하와이 새우야 오늘은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소스 타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두 개 이게 맛있는데 오늘은 이게 아니고 이거 이거 에버굿 핫솥 돼지 이게 정말 아주 명물이야 이거 자 갑시다 이거는 들어왔을 때 사는 거에요 이게 오늘 제일 제일 비싼 거 기대됩니다 음 이게 제일 무거운 거 수박이 너무 커 맛있어야 되는데 힘들게 사서 가져가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 사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프레시 하와이 슈앰프에요 하와이에서도 이렇게 슈앰프가 큰 게 나옵니다 이거 이건 얼마죠 이게 25불 77잔인데 파운드당 999잔이에요 오케이 요 녀석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뭐죠 이거는 킹크랩 와일드 킹크랩이요 이야 요게 사실 진짜 제일 맛있는 이제 녀석일 거에요 요거 잘 받으세요 요건 얼마죠 얘는 파운드에 26불 99전이고 그래서 이거 지금 팩 하나가 42불 37전 오케이 근데 이건 왜 샀어요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싸요 얘는 파운드에 24불 99전이라서 1파운드에 2불이 더 싼 거에요 얘는 사실 요 녀석은 코스코가 왜 홀세일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금방 회전에 무지 빨라서 못 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미리 많이 산 거고요 요건 나중에 계속 요거를 요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옥수수 네 옥수수는 얼마죠 옥수수는 하나에 지금 8개 들어있는 한 팩에 6불 99전 오케이 그 다음 소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거는 핫 소세지거든요 소세지를 쓸 건데 지금 4개짜리가 4개 묶음이 3개 되어있고 다 해서 11불 99전 정말 싸죠 요건 아마 한국 가격에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거에요 하나에 그러니까 1불 정도 소세지 1개 엄청 싼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뭐죠 이거는 컨트리 프렌치 브레드인데 이거를 잘라서 나중에 이제 마늘빵으로 만들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에 들어갈 녀석들이에요 전부 다 코스코에서 준비를 했고요 요 제품들 요렇게 요런게 오늘 제가 와이프랑 만들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랍스터 정말 크죠 그리고 전보세우 그 다음에 던전 에스크랩 그리고 킹크랩 그리고 마지막은 요렇게 하와이에서 나오는 아 카와이 셰우에요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재료 그리고 소세지 감자 그리고 옥수수 메몬이 있고 자 소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이거는 올드베이 시즈닝인데 시푸드 보일에 쓰는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는 소스에요 그리고 조금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파프리카 그 다음에 카이엔페퍼 핫소스 그리고 마늘 이런걸로 해서 양념해서 드시면 돼요 오케이 네 메모를 가차없이 넣으시네요 하하 네 메모 두개 넣고요 마늘은 여덟개 넣을거에요 이렇게 넣고 이제 감자가 이렇게 넣을거에요 네 제일 안 익으니까 감자를 제일 먼저 넣을거에요 네 이야 진짜 큰넘 들어간다 왜요 이거 진짜 제일 큰거에요 코스코 아니면 못사는거에요 진짜 네 이야 다른건 왜 안 넣으세요 이거는 좀 먼저 입고 5분 후에 다른 애들 넣을거에요 음 여러분 그냥 침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야 이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네요 네 먼저는 스크랩 들어가고요 그리고 킹크랩도 들어갑니다 심하다 밭이 작아요 그러게 이야 마늘을 왕창 넣어야 돼 마늘 사랑하는거 알아줘야 돼 네 마늘 마늘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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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우와 끝내줍니다 이거 다 리얼이에요 여러분 치킨케이중 갈 필요가 없어 너무 맛있다 이번엔 대세를 어딨어 감자도 옥수수도 이것도 소스에 버무려갖고 너무 맛있어 여러분 부럽죠? 하와이에서 마을은 이렇게 먹고 살아요 이 소스가 한국사람 입맛에 맞아 뉴제라 소스가 그래서 비벼먹으면 딱이야 음 너무 맛있어 우와 냄새부터 그냥 끝내준다 네 그럼 이제 면을 넣을게요 우와 이건 뭐 환상의 라면일세 최고야 음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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